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을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고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강원 남부와 충북, 전남 남해안과 영남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전주 13도, 부산 15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비가 그치면서 1도에서 5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전주 20도, 광주도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찬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